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보이는 소위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참 어떤 사람은 삐또지만 참 많은 사람들은 비겁하고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런 일을 하나 저런 말을 하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선거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진짜 철이 없기는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막상막하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를 정말 제대로 먹어가는 일이 뭔가라는 부분 제대로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나이를 먹어간다는 이야기는 사회규범이나 원칙이나 원리 같은 것을 자기 이익에 맞춰가지고 뭡니까 그렇게 조작을 안 하면 나이를 제대로 먹어갈 수 있는 거죠 설령 뭡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징계를 해가지고 일정지간 동안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런 뭐가 크게 문제입니까 지지율이 떨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사람들이 오세훈여름 시장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놀란 것은 아니 당에 뭡니까 피해가 가니까 손해가 되니까 징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것을 굉장히 실용주의적 사고다 이렇게도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런 일이 나는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지만 지지율이 조금 빠지더라도 바른 일을 해야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적나라하게 포함한 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인간 군상들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194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여러분들 뭐죠 82세입니다 이준석 징계로 국민의힘은 치명상을 받을 것이다 지지율이 10% 빠질 것이다 무슨 예언가처럼 이야기를 하네요 10% 빠지고 또 10% 올리면 되는 거지 설령 이 얼굴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 참 노욕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것 같다 순리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대표를 징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야기다 순리적으로 해결을 못하고는 봐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봐주지 않고 대표를 징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것이 이제 김종인이가 살아온 그런 방식인 거죠 1940년생인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란 것이 성상납을 받았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를 했건 간에 다 그걸 정치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온 겁니다 한심한 거죠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닌 거죠 정대대로 처리하는 것이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김종인 씨 생각하고 달리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깥으로 안 알려졌으면 덮어줄 수가 있지만 바깥으로 일단 알려진 한 덮을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이 82세에 그냥 덮어야 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심하게 해야 하면 허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허살았다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저당이 그래도 꼴통 보수같이 생각한다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역할이 컸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당이 이준석 대표한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판단을 해설해야 되는 건데 정치적 판단을 못한 것이다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김종인이란 사람이 82세에 살아온 인생이란 것은 이준석 사건은 덮어야 되고 이준석 사건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준석 사건은 없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위기에 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기에 자기 인생이니까 누가 논평을 할 수 있지만 고치라고는 강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한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말하는 정치적 판단은 그냥 봐주자는 건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봐줄 수 있겠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아버렸는데 이번 사건을 봐주고 누구를 앞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냐 상대당의 성비위나 그런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들 꾸짖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종인 씨는 사태를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거지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윤리위원회 결정도 당 최고위원회 의견을 걸쳐서 확정해야 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6개월간 당원 권리가 중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징계가 결정되는 순간 당연히 당 대표직 수행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윤리위원회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김종인 씨가 왜 이런 판단을 내리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준석 씨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한 패거리인 겁니다 한 패거리 나는 정말 패거리의식을 싫어합니다 진영의식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덮어주자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그냥 패거리의식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날뛰는가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성상납을 받아도 오케이 성상납 여러분들 정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도 오케이 다 덮자는 겁니다 우리 편이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입을 다무는 거죠 김종인 씨가 다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나이를 어떻게 먹은지 모르겠습니다 1940년생이니까 82세입니다 나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인생들 다 헛살았다 이야기죠 진짜 막대먹게 살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선악 개념이 흔들리고 정의부정의가 흔들리고 불로부가 합법의 위로 흔들리고 이런 게 흔들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먹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모사꾼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준석하고 이러면 한 패가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올 때도 안 올 듯 올 때도 안 올 듯 완전히 그냥 정치 장사꾼 장사꾼인 거죠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혹합니다 신동필 님입니다 그럼 그렇지 김종인이가 당연히 튀어나와야 되지 그럴 줄 알았다 1202명 찬성 55명 반대입니다 박수현 님 그럼 지지율 빠져도 된다 당신이 언제부터 국힘당 걱정했냐 1201명이 찬성이고 87명이 반대입니다 홍성비 님 1985년생 이준석은 올해 38살 40년생 김종인은 올해 83살 83살을 거꾸로 뒤집으면 38살 김종인의 행동거지를 보면 이준석과 같은 또래 동갑내기다 나이는 83살인데 하는 짓을 보면 38살짜리 이준석과 동급이란 거지 결국 나이 못하는 것을 뜻한 거다 서윤택 님은 인생을 관주할 나이에 노욕이 가득 찬 기회주의적인 노친내의 망발이다 이게 뭡니까 그냥 제가 더하지 않고 그냥 맨 위에 이름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북망산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이들인데 남기고 떠날 그런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모든 뭡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의인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다 내 이익 내 패거리 이익 내 진영 이익 내 고향 사람 이익 이익을 다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사태가 났을 때도 그 사안에 대해서 똑바로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들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 그 사람들은 이익에 관련이 없으니까 모모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갈려 있습니다 어제 안 보셨습니까 김대중 주필 윤석열은 그냥 민생과 경제만 신경 쓰면 된다 딴 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칼럼 어제 쓴 걸 보셨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자기가 살다가 떠날 공동체가 뭐를 지켜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다 아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들 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준석 건을 참 정의로운 척 공정한 척 한국 정치의 뭐 같은 존재 정진섭님 노예한 사람들께 잘 온다 이승별님 김종인은 뭐라든 이준석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대는데 뭐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준석 사태가 워낙 또 이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특별하게 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오늘 그 사안을 한 시간 반을 했네요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옳은 것이 뭔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째 사내아이가 그렇게 찌질한가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좀 치사해서 안 되지 않느냐 치사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어떤 선택을 내렸으면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인 거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발생한 그런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윤혁관을 끌어들여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죠 비겁하고 옳지 않은 일이고 정말 치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아무리 정치적 이해덕실에 눈이 가려지더라도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정치인들이나 원로들이 그렇게 더문가 모처럼 이재호 씨가 쓴소리를 했죠 네 번째입니다 그 정도의 일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는데 그걸 덮자는 인간은 도대체 인간인가 아니면 뭔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덮을 수 있는가 짐승이면 몰라도 인간이면 덮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시각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뭡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드러난 이상 그 사건은 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석우영님이 박사님이셔 우리가 자라면 아이들끼리 숨바꼭질 했다가 들키면 얼굴 빨개지지 않았습니까 저 영감탱이하고 준석이 보면 눈물만 흐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초글레이스님은 사실과 거짓의 구분도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원종낙님은 공박사님 우파방송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제대로 된 우파방송을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리얼 우파방송을 하는 거 네 ciao 리얼 우파방송을 하고 있어요